배우 송지효가 미투운동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뉴스 영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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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봉을 앞둔 배우 송지효가 미투운동에 대해 언급했다. 송지효는 28일 서울 종로구 8판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미투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속이 상하고 맘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게끔 경기 낸 분들이 대단해 보인다. 용기에 감탄했다. 사회가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또 송지효는 사회 약자분들이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자라 함은 여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린이도 있을 것이고 노인도 있을 것이다며 미투뿐 아니라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향한 범죄가 많더라. 그런 범죄가 없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투가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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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은 20년 경력을 자랑하는 바람의 전설 석근과 뒤늦게 바람의 세계에 입문하게 된 매제 봉수 그리고 SNS와 사랑에 빠진 봉수의 아내 미영 앞에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제니가 나타나면서 멧잡을 수 없이 꼬이게 되는 상황을 그린 어른들을 위한 코미디 영화다. 오는 4월 5일 개봉 오는 4월 5일 일치 beach 입니다. dla çocuğ오는 12일 normale 서 men을 걷는 거를 disappearing